첫 번째 주제는 김혜경, 김혜경 여사라고 해야 되나요? 김혜경 여사, 이재명 의원의 부인이죠. 김혜경 씨가 오늘 경찰에,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동안 왜 소환조사를 안 하느냐, 이런 논란이 많았는데 오늘 드디어 했습니다. 8월 9일에 출석 요구서가 보내져서 2주일 정도 시간을 끌고 오늘 출석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불거진 게 지난 2월 KBS 단독으로 시작된 걸로 기억이 돼요. 2월이에요? 그러면 몇 달 걸린 거예요, 대체? 6개월. 6개월 걸렸어요, 6개월. 참 돌이켜보면 그 2월 정말 양 후보 간의 지지율이 비등비등하던 시점, 어디선가 날아온 법인카드 뉴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희망을 불어넣었는지 갑자기 떠오르네요. 그나마 법인카드가 늦게 터진 거예요. 그게 저는 경선 때 터졌으면, 민주당 경선 때 터졌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후보 바뀔 수도 있었던 얘기죠, 사실은. 사실은 법인카드가 대장동보다 조금 더 쉽게 와닿을 수 있는 주제. 일반적이죠. 그런데 법인카드 먼저 터졌으면 모르겠는데, 대장동이 일단 한 번 터지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표가 어느 정도 떨어진 다음에 쭉 가다가 법인카드를 만난 거거든요. 그런데 아사리 초장에 그걸 만났으면 상당히 대선 후보 지위에 타격을 먹었을 거다. 경선을 통과 못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 의미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다, 이재명 후보도. 오늘 방송 직전인 2시에 김혜경 씨가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 경찰 출석 장면 한번 보고 이야기를 해볼까요?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답을 안 하고 그냥 경찰로 쑥 들어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지금 반부패 수사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한참 조사받고 있겠죠? 지금 네이시니까요. 김혜경 씨 법화 의혹, 이거 좀 정리 좀 한번 해볼까요? 네. 이것의 출발은 김혜경 씨와 관련된 일을 한 것으로 보이는 배모 씨. 배모 씨의 지시를 받으면서 일했다고 하는 도지사 비서실이죠. 비서실 직원이 제보와 폭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경기도청에 있는 법인카드를 김혜경 씨가 사적으로 음식값을 결제한다거나 이런 일에 결제를 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배모 씨에게 지시를 받아가면서 결제를 했다라고 하면서, 배모 씨한테 지시받고 대화했고 했던 그 녹음 파일 이런 것들도 공개를 했죠. 그 과정에서 같이 불거진 것이, 그럼 배모 씨는 뭐하는 사람이냐? 총무과 직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일을 했는지 기록도 별로 없고, 어떨 때는 자기가 사무실에 있는 척하라고 하면서 불 켜놓으라고 하고, 이런 일을 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정체가 뭐냐? 이 부분은 경찰에서 수사하는 중에 국고 손실 혐의에 배모 씨의 급여 액수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불거진 것이,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음식을 많이 시키지? 그리고 이재명 의원 부부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들은 딴 거 통닭시켜 먹었다더라고. 도대체 그 회초밥하고 시킨 건 도대체 누가 먹는 거냐? 이런 궁금증이 불거지고, 그거를 이제 성남에 있는 자택에 배달받았다라고 하는데, 근데 찾아보니까 그 자택 옆에 GH 숙소가 잡혀 있었더라. 그 GH 숙소는 혹시나 이재명 후보의 대선 가도에서 캠프 같은 거나, 이런 사무실로 쓰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또 추가로 불거졌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법인카드 의혹이 지금까지 온 것이죠. 이게 그 10인분씩 초밥을 시키고, 백숙도 많이 올라갔는데, 아들이 먹은 것도 아니고, 이거 대체 누가 다 먹냐. 두 가지 추론이 가능해요. 첫 번째는 지금 김수민 평론가가 말한 것처럼, 그 옆에 있는 옆집, 이 GH가 빌린 집이 사실상 대선 캠프를 냈고, 거기서 회의하는 사람들에게 밥 사준 거다. 이렇게 되면 본인의 정치를 위해서 또 경기도 법화를 쓴 거니까, 이건 단순히 법인카드 횡령에서 끝나지 않고, 정치자금법 위반까지도 갈 수 있어요. 대선 캠프 멤버들에게 만약에 이렇게 밥을 사준 거라면, 그리고 숙소 제공한 것도 문제가 되겠죠. 경기도 도시개발공사 GH랑 엮여서 매우 복잡한 문제가 되는 거고, 두 번째 가능성은 로마시대 기적들처럼 음식을 먹고, 삼키지 않고, 뱉었다. 옛날에 로마시대 기적들이 음식이 너무 넘쳐나니까, 포도주를 음미하고 입 안에서만 돌리고 뱉었다. 이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인분의 초밥을 이재명 의원이나 김혜경 씨가 아들이 먹은 것도 아닌데, 우물우물거린 다음에 연어의 맛이 느껴지냐고 뱉고, 안 삼키고, 다시 먹고 뱉고 해서 10인분을 먹었을 가능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옆집에 모여 있는 대선을 위한 식구들에게 밥을 사줬을 가능성이 있는 건지, 100% 옆집 아니겠습니까? 난 갑자기 로마 얘기를 하길래, 막시무스가 이걸 먹었다고 얘기를 하려고. 이거는 정치자금법이랑도 엮일 거예요. 지금 사건 수사가 말이에요. 129곳에 대한 법인카드 사용처 129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벌어진 게 지난 5월이에요. 그런데 5월에 그런 압수수색이 대대적으로 그렇게 벌어졌는데, 그리고 이제 경기도청도 압수수색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8월 하순을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8월 하순이 돼서야 핵심 당사자인 김혜경 씨가 경찰에 소환을 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은 시점이다라는 보도가 계속 있잖아요. 9월 9일이죠. 공소시효가 왜 9월 9일이에요? 이게 국민의힘에서 고소한 고발을 했을 때 죄명은 이게 직권남용하고 국고손실죄거든요. 이런 죄들은 상당히 형량이 무겁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길어요. 그런데 지금 왜 9월 9일이 공소시효지? 이렇게 의문이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 선거 때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였잖아요. 그로부터 6개월인 9월 9일 날 공소시효가 만료된다는 건데 그러면 나머지의 죄목에 해당할 혐의들은 공소시효가 아닌 거죠. 9월 9일 이후에도 계속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거죠. 네.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김혜경 씨가 공직 후보자도 아닌데 왜 공직선거법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야? 이렇게 또 궁금증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당시 대선 후보가 김혜경 씨 법화 의혹에 대해서 일체 부인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김혜경 씨의 범죄 혐의 더하기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게 지금 같이 엮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공소시효가 빠른 게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다른 사건들도 다른 혐의들도 같이 물론 공직선거법을 우선 조사를 하겠죠. 그래서 사건이 지금 물살을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몇 가지 더 있을 거 아니에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은. 검사 사칭 문제도 선거 막판에 불거졌었던 그 문제도 고발이 돼 있겠죠? 그거는 고발이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맞아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대선 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지금 수사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 80건, 90건 이렇대요. 그거를 지금 한꺼번에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이제 경찰의 입장인데 이게 참 이게 한 번 고발 당해봤어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저는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 유예까지 저는 지금 이재명 의원한테 직접 고발 당한 거 몇 번 있는데 그럼 이제 결과 나오겠네요. 그게 공소시효가 9월 9일이에요. 그런데 경찰한테 전화받으라는 조사도 한 번도 안 하는데 그러면 어쨌든 결과가 나올 겁니다. 9월 8일에 조사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심각하면 조사받으라고 하겠죠. 9월 8일 날 결론이 나와요. 이게 굉장히 고약스러운 게 경찰이, 이게 검찰이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검찰이 내일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인데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해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있으면 재정신청을 신청한다든지 기소가 되면 이제 재판으로 넘어가니까 다툴 필요가 없는 건데 불기소가 된다 할지 이렇게 되면 이의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소시효로 하루 남기고 이틀 남기고 알려주기 때문에 그럴 기회 자체를 뺏어버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아마 이번 사건도 9월 9일을 기준으로 해서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경찰의 발표가 곧되나면 검찰로 또 넘어 송치가 돼서 검찰 결과가 이제 최종 결론이 될 텐데 이거는 좀 연장이 되는 겁니까? 안 돼요. 공소시효가. 그래요? 그러면은 기소가 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경찰이 늑장 부리면 검찰이 기소도 못하고 공소시효 만료될 수도 있는 거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경찰한테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 이게 대한민국 경찰이 뭐 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해야죠. 갑자기 나는 저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 공소시효 연장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소 자체를 그전에 끝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대한민국 경찰이 지금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공소시효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까지 늦게 부르는 거면 늦게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필요한 수사는 거의 다 끝나 있어야 됩니다. 아마 제 생각에 여기 대본에도 나온 것처럼 오늘 불렀으니 일주일 정도 더 보강해서 8월 말에 기소 의견이라 치면 보내면 검찰은 일주일 정도 검토하고 기소에 들어가는 그래서 9월 8일 전에 기소가 가능하다. 뭐 이런 시간표를 재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공소시효 때문에 수사 제대로 못했다라는 게 국민들 앞에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수사기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수사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재명 의원의 후보 당시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기소가 되면 기소 의견은 송치가 된다든지 기소로 결론이 나면 이건 이재명 의원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수사가 계속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혹시 8.28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려고 좀 시간을 끈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드네요.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발표를 하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뭐 확대명인데. 확대명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일단은 그 집안에서 잔치하는데 그때 발표하기는 그렇고. 그리고 아마 사실 이재명 의원이 지난 재보궐선거 출마라든지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지 않았다면 수사 김혜경 씨 소환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앞당겨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런 정부적 고려도 수사 경찰들이 한 건 아닌가요? 오히려 당대표로 확정된 다음에 수사 결과가 혐의 있는 걸로 발표되면 그게 더 부담스러운 거 아니에요? 경찰 입장에서는. 빨리 그 전에 해쳐 버려야지. 그런가요? 헷갈리죠? 경찰이 그래서 어쨌든 저는 공소시효가 6개월짜리 공소시효가 있어서 그나마 그래도 경찰이 좀 서두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런데 저도 이제 이재명 의원한테 고소고발 당한 거 공소시효가 끝나가는데 제가 첫 번째 고소당한 건 이재명 의원 아들 취업특혜 의혹 제기해서거든요. 경기도 허가랑 관련된. 그리고 제가 이재명 의원 아들이 성매매한 건 아니다라고 그쪽에서 계속 말했는데 나는 확신한다. 그러니까 자신 있으면 나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고소고발 내용을 보니까 아들 취업특혜 가지고는 고소했는데 제가 그 아들 이동호에 대해서 성매매 사범이다 라고 말한 거에 대해서는 고소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자신이 없다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아 고소장 봤어요? 아니요. 그 전에 들었죠. 이렇게 왜냐하면 저를 고소한다고 이재명 의원 캠프에서 공식 보도자료를 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사회를 고소했다. 그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면 성매매 의혹에 대한 건 빠져 있어요. 아니 고소를 당했는데 지금 고소장도 못 봤어요? 아니 못 봤는데요. 어휴 이건 여유야. 대체 뭐야 이거. 연락도 안 오고 아무래도 보도자료만 보도자료만 대고 고소를 안 한 거 아니에요? 아니 고소를 했으니까 보도자료를 냈겠죠. 그런데 그 보도자료에 어쨌든 성매매 관련해서 제가 주장한 건 빠져 있어요. 그러면 뭐 100번 양보해서 취업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걸 증명할 자신이 있는데 그 아들이 성매매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증명할 자신이 없어서 뺀 건지 할 거면 그냥 세트로 원스톱으로 묶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혜경 씨 법화 의혹이 이게 아까 뭐 GH 건도 연관이 돼 있지만 또 최근에는 그 네 번째 희생자 그 김모 씨 있잖아요. 배 사무관의 소유인 집에서 주검으로 발견된 그 김모 씨. 그 사건도 사실은 법화 의혹과 관련이 돼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화 의혹이 어떻게 결론을 내느냐에 따라서 이게 더 일파만파로 계속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죠. 그리고 이 법화 의혹은요. 기소가 되면 파장이 큰 게 우리 다수의 국민 여러분이나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너무 쉬운 이슈예요. 이게 막 대장동은 막 복잡하거든요. 백현동 허가 내고 백현동 공문이 국톱으로부터 25번 왔다는데 알고 보니까 용도본경은 아니고 막 저희가 설명해 드릴 게 되게 많아요. 법적인 질수도 필요하고 근데 이 법화는 초코가 여기 묻었다고 제작진이 말씀해 주시네요. 초코 땅콩이 사례에 걸렸어. 방송 중에 별짓을 다 한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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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널하고 이게 대체 이거 방송을 하는 게 뉴스트라나운스에 내려가는 게 있습니다. 아무튼 너무 이해하기 쉬운 직관적 이슈라서 파장이 더 클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카드 결제한 것보다 더 큰 거는 배모 씨 채용과 사실 그 급여가 국고손실 혐의로 들어간 건데 이렇게 되면 배모 씨 사례를 보면 민주당이 국민의힘 정부의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채용에 대해서 사적 채용이라고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할 수 있을까요? 할 겁니다. 그래도 할 겁니다. 이재명 의원을 할 수 있을까요?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배소연이야말로 사적 채용의 정점이고 문제는 뭐 배소연이 성남시장 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공을 세워서 채용했다면 뭐 그랬는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채용 갖고 뭘 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채용된 이후에 국민 세금으로 월급받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업무도 했다는 기록이 없고 몇 년 내내 김혜경 씨 의전 담당만 한 것 같아요. 이러면 이제 국고 손실죄가 되는 건데 채용보다 채용 이후에 업무에 있어서의 태도나 업무 내용이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오늘 또 김혜경 씨하고 이재명 의원 부부는 기소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뉴스트라다무스에 나오셔서 한번 예언하시죠. 그게 왜 이유가 뭐냐면 지시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우상호 위원장 말에 따르면 배모 씨는 엄청난 사람인 거죠.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카드를 막 긁어댔다. 우상호 위원장의 논리입니다. 우상호 위원장이 저 댓글 하나만 소개해도 돼요? 네. 하세요. gts님이 제가 초코바 먹는 거 보니까 나도 먹고 싶다 사러 나가야지 하셨거든요. 여러분 이게 바로 PPL 효과입니다. 이 초코바는 PPL이 아니지만 넣지도 않았는데 이 방송을 지켜보는 기업 관계자 여러분 제가 먹으면서 하겠습니다. 식품업계 협찬과 PPL을 적극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흐름이 끊겼네요. PPL 얘기하다가 PPL 우리가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괜히 PPL 얘기해가지고 말이에요.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했던 그 발언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그 말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민주당과 이재명 의원 쪽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을 방어하기 위해서 어떤 것에 주력하고 있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배소연이 처음부터 그랬죠. 지금 김혜경 씨는 오히려 폭로를 했던 7급 A씨 그 사람이 얼마나 고생을 했을지 마음이 아프다. 이러면서 배소연 사무관이 갑질을 해가지고 7급 A씨를 괴롭힌 걸로 이렇게 프레임을 처음부터 만들어 갔죠. 그 말은 결국은 김혜경 씨와 상관없이 배소연으로 꼬리를 자르려는 그런 시도를 계속했죠. 지금까지도 아마 계속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딱 드러낸 거죠. 김혜경 씨가 지시한 정황이 없다. 그 부분이 이 사건 수사 결과에도 상당히 저는 핵심적으로 작용할 거다. 그렇게 보는데 그 부분을 수사기관이 어떻게 연결고리를 찾아낼 것이냐. 찾아낼 수 있으면 기소 이재명 후보나 김혜경 씨 전부 다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걸 못 찾아내면 민주당 희망대로 배소연 수준에서 끝날 수도 있는 거죠.